어, 엄마. 왜? 어, 알겠어. 아, 걱정하지 말라니까. 무슨 수리야. 소지품 검사도 다 했어, 벌써. 아, 진짜. 선생님 바꿔줘. 어, 연락할게. 어. 아, 맞다. 너 봤어? 수렴국에서? 봤어, 봤어. 나 진짜 온몸에 멍들어도 수렴국? 야, 근데 그거 하면 막 사람들이 미친 것처럼 눈 나던데? 나 진짜 마저 막 잘릴 것 같아. 아, 어쩌냐. 기쁘지. 나 공연 치마는 무조건 봐야 되는데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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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뭐야, 이거? 아, 나 들었는데 들어보죠? 내가 제일 좋아하고 부른데. 아, 나 공연 치면 들은 거 아니야? 야, 있어. 내가 들려줄게. 야, 이 노래 짱이 할게. 아, 내가 들었던 게 아닌데? 아니라고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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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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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나, 나, 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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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이제 나. 나, 나. 내일까지 인천에 이쪽으로? 야 우리 어차피 내일까지 집에 못 들어가잖아 가정통신군에 2박 3일이라고 적었는데? 아... 어떡하지? 내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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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두 장 주세요 네 근데 검정치만 진짜 오늘 안 해요? 네 죄송한데 스케줄이 내일로 변경됐어요 티켓이요 티켓 분실하시면 재발권 안 되시니까 관리 유의해 주시고요 내일 이쪽으로 오셔서 입장권 팔찌로 교환하시면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헬스욕장 월미도 월미도? 월미도 갈까? 어디지? 여기 터미 서늘이 지구 같은 경우는 연결돼있어 그거를 기계가 여기 사람이 두 명 타시는데 여기 타면 주욱 밑에까지 잡아당겼다가 빵 놓으면 이렇게 슝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공연 락큐를 갔어야 되는 거예요 아아아아아아아아악 엔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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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늘 락피를 갔어야 되는건데 아쉽다 그치? 응 아 진짜 빨리 가고싶다 저기요 네 저기요 저기 죄송한데 대학생 아니죠? 고등학생이죠? 스무살인데요? 아 겁봐 아니 두 분 너무 어려보이셔 가지고요 저희끼리 대기했거든요 저기 정말 괜찮아서 그러는데요 번호좀 저요? 네 여기야 아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대박 완전 어이없어 아 나 고맙다고 이런 처음이야 아 나도 너처럼 보아낸 뭐야 야 누구도 했다 그래 야 솔직히 말해봐 너 연락보면 만날거지? 아 몰라 뭘 만나 얼굴 빨개졌는데? 아 뭔 소리야 아니야 아니게 아 아니라니까 뭐가 아니야 술 마신거 티가 딱 나는데 무슨 술이야 나 졸업여행이거든 제주도로 제주도는 무슨 야 고모가 너 때문에 나한테 전화 몇 번 하는 줄 알아? 어? 왜? 엄마가 왜? 어? 물어봤는데 야 고모가 너 가출했다던데? 진짜? 나 가출 아닌데 4초부터 아 오빠야 내 쪽 할 때 전화할게 아 엄마한테 제발 열하지 말아줘 아 아 걸렸어? 아 왜 일어나봐 왜 뭘 하시는데 아 엄마가 나 가출했다고 막 난리 났는거야 어떡해 아 어떡해 엄마한테 전화해볼까? 야 지금 전화하면 무조건 집에 오라고 하시지 않을까? 아 수고하시네 야 일어나봐 야 사촌오빠면 거짓말 해달라고 하면 안되나? 지금 같이 있다고 아 몰라 나 오줏살 야 김혜유 야 대학생 갔다며 학번도 고등이구만 어때 아니 아까는 진우 스타일이라고 막 야 그거는 내 학생일때 얘기하는거지 고등학생 왜 야 한기윤이 지금 엄마한테 혼나가지고 집에 갔대는데? 어? 야 그럼 돈은? 아 쟤네 지금 아 돈은 너 얼마있냐? 나도 없지 어쩌자고 사항 봐가지고 여기 돈 더해? 어 짜고 야 너네 솔직하게 남자친구 있냐? 진짜 솔직하게 왜? 궁금해? 아 그냥 물어본거지 있어 당연히 없지 너는? 없는데 좋아하는 사람은 있어 뭐야 똥치지마 뻥 아니거든 야 근데 근데 나 물어볼게 있는데 여자들이 볼 때 얘가 풍남스타일이냐? 내가 볼 때는 얘는 그냥 동네 아가씨 야 형아 왜 지금 이 시점에 그딴걸 왜 물어보는건데? 자신 없나본데? 내가 자신이 없어 내가 내가 어? 아휴 너는 거울 안보냐? 거울 좀 봐라 좀 나는 사람을 볼 때 항상 외모보다는 느낌 어? 필링 나는 이런거를 난 중요하지 않아 그런 스타일 있다 진짜 니가? 진짜 야 됐고 얘랑 나 둘중에 솔직히 누가 더 낫냐? 아 진아 진짜로? 어 여보세요? 왜 어디가? 야 자신 없냐? 진짜 좋아 진짜 더 나같은 소리하고 있네 뻥치는거 아주 자신 없으니까 저기 혜윤아 나 화장실 좀 갔다올게 쟤네 진짜 재밌는거 같아 빨리 가방 챙겨 쟤 좀 이상해 쟤 좀 이상해 쟤 놀고 싶은데 빨리 쟤네 진짜 이상해 돈도 없고 아휴 갑자기 이따 가서 말해줄게 빨리 와 아 빨리 좀 와 아 진짜 아 왜 저놈이 그래 쟤네 그래서 우리 고딩인거 알고 있어 아 진짜? 그래 그리고 쟤네 돈도 없어서 우리한테 야, 뛰어! 야, 너희는 어디가냐?! 괜찮아? 아파. 아, 아프겠다. 어휴 진수야 어떡해 어떡해 아우 우리 괜히 도망친 거 같아 우리 고딩인 거 알아도 상관없지 않아? 뭐 또 걔네랑 더 놀고 싶었어? 아 그게 아니라 계속 전화 올까 그러지 전화 껐어 전화 안 하겠지 아우 나 속 너무 안 좋아 토할 거 같아 우리 일단 모텔 같은데 갈까? 모텔? 괜찮아? 토하고 싶은데 토가 안 나와 우리 그냥 아까 봤던 모텔 갈까? 아 그런데 싫어 형 어떡해 어디서 자려고 헤이 이야기 좀 하세요? 아 어 어 쏘리 쏘리 어? 다 쪘어요? 피나요 괜찮아요 아 아 아 잠깐 들어 올래요? 진짜 아무 사람들이 없어요 아 괜찮은데 고민해보고 들어 올래요? 어 어 어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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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진짜 언니가 다 찍으신 거예요? 응 내가 찍은 거예요 아 진짜 멋지다 야 완전 신기하지 저희도 여기 가려고 온 거예요 어때 어때요? 재밌어요? 천천히 말해주면 먼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도 내일 거기 가요 오늘은 네 네 레인 꼭 하하하하 내일 또 가요 아 페스티벌 진짜 좋아요 나 작년도 갔어요 아 멋지다 진짜 부러워요 아 근데 이런 사진 어떻게 찍었어요? 사람들이 막 싫어하지 않아요? 그렇지 않아요 나 말고 카메라 쓰는 사람들 되게 많이 있었어요 아 그래도 누가 막 나 찍고 그러면 나 진짜 좀 빨릴 것 같은데 그니까 다른 사람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줄게 안 받아 페스티벌 프리덤 너무 좋아요 언니 저는 자유인이 될 거예요 자유로운 혼대 여신 혼대연신? 혼대연신? 노 여신 여자신 혼대여신 알았어 짠 아 갑자기 여행을 왔지 예 티켓을 샀지 혜윤이라고 왔지 예 단둘이 왔지 단둘이 왔지 아 갓들이 남았지 하하하하 아 너무 재밌어 어 좀 닮았어 아 닮았어요? 응 얼굴이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여워 얘가 좀 귀엽죠 동글동글 아 아 아 아 아 뚝이 너무 잘 울려 뚝이 너무 잘 울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멘 좋아 catch-all kind of 하나! 야야! 분 분다 응 차갑지? 차가워? 좀 차가워 아, 더워 더워? 시원하지? 볼 수 있어? 어, 가는 거 있다 아, 맞다 인터넷에서 봤는데 무조건 낮부터 무대 쪽에 자리 잡고 있어야 된대 아, 진짜? 더운데? 어쩔 수 없지 뭐